외인 구답. 아 이거 봉포에 나도 이거 봤는데 영화요. 대단한 영화잖아요. 아 그게 대표작이시구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강단 명료하게 좀 이렇게 인사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 이설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오늘 또 특별히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실 곡은 원래 대표곡 있잖아요. 사사사가요. 인터넷에서 제가 추적을 해봤습니다. 너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오륙도 사랑. 오륙도 관리에 있으십니까? 그런 건 아니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대왕 탱고를 이렇게 해서 세 곡 시청자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사사사사 사사사사사 세상은 성향이 사사사사 사사사 사사사사 집도 건방 vot다 사사사사사 lar 서울우살돌시 간반 사사사사사 스타사사사사 다섯 achter다 전국도 oppress 경 세상만 쌉쌉쌉쌉 하지만 자연 그대로가 좋아 따뜻했던 바람의 눈길이 안 귀여워 밤사이 테마 날 새면 좆바 한 치약도 못 보는 게 인생아 세상만 쌉쌉쌉쌉 세상만 쌉쌉쌉쌉 쌉쌉쌉쌉쌉쌉쌉 세상은 눈빛던 세상 쌉쌉쌉쌉쌉쌉쌉쌉 집도 너무 많다 쌉쌉쌉쌉쌉쌉쌉쌉 서울시 앞둘 시간방 쌉쌉쌉쌉쌉쌉쌉쌉 싹싹싹하지만 자연 그대도가 좋아 침칭 뽑고 거짓고 땅콩 흔들이오 밤사이 해라 밤새면 초밥 한치압도 못보는게 인생상 세상은 싹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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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도 환자전 세상 간상상상